니는 곧조리라고 생각했는데 곧조맛 곧조여기 내가 기본기인 것 같은데 곧조맛 짜증나? 곧조맛 와 이거 개 아깝다 기임을 잃어버렸어 AK-45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스 박스 주나? 아 나 당겼지 나도 게임을 먹었습니다 감성아 띵띵띵띵 아니 띵먹고 쏜거에요 아니 띵먹고 쏜게 운대가 아니고 내가 너랑 중간을 맨날 느끼는게 됐잖아 네 제발 키보드좀 바꿔라 니 바점으로 짧게 나가는거 때문에 니 항상 중싸움에서 스텝이 짧아 아 맞아요 고점 못써 너 니는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점 안나가 고점 안나가 조용히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너랑 같이 중간에 니가 돌격을 쓰면 스와들 항상 걸려서 못써 이란건 그러면 나 길게 가보겠 조용히 보시고 고점을 쏴서 나가라고 고점을 쏴서 나가라고 저희도 놀리잖아 방금도 고점 아니에요? 방금은 고점 나갔어요 근데 이 거의 열 번에 아홉 번은 고점 안나가 허허허 acc 맞아요 눈 빠갤까? 우리 삐아나 삐아나 설새 철색 펄 철색 펄 나와 적없어 봤어 어디예요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? 형 거기있다. 그 설대 끝에 중옥 설대 끝에 중옥은 뭐야? 아홉씨 그 설대 중옥 그 라인이다 설대 끝에 중옥은 뭐야?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? 설대인데 그 중옥 쪽 계좌가 있잖아 건디있어. 건디있어. 그 잡으라고 어? 뭐야 중옥도 왔어 오 이거 옥돌이었어요. 나 죽을 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때 형의 샤바리? 감도 딱 찾았잖아 윤성아 지금 확인 나는 팍 던져줄게. 저 새끼 팍스 아 이 새끼 또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또 팍점이에요? 어 아니 여기서 넘어가는 것 자체가 팍점이야 나는 어? 그건 점프인데? 그건 그냥 점프에요 그냥 점프 뒤에 사람이 스텝을 못 밟는다 아아 이거 뭐해? 형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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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나가는 것 자체가 늦다 죽고있어 죽고있어 아 잠깐만 정금도 이렇게 짧은 것 같아 뭐해? 평점이 1개 HP 오게 평점이 1개 HP 오게 평점이 1개 HP 어? 아 뭐하는데? 아 아쉬운데? 너무 아쉬운데? 이제 끝나가면 반이 뜨네요? 이제 오빠 안 가야겠지 내가 오빠 한 번 집에 보냈어 반이야? 헬로아이? 저 새끼 삥은 안 먹었다고? 이 두 개 다 터졌는데? 철희님 어시 흐흐흐흐 어우 개침정하고 흐흐흐 아우 야 와 핵샷 저 개 핵샷 났다 방금 진짜 아우 개임 뭔지 안아 아우 미쳤다 와 개 역사 아 죽겠니 역사야 피시빵 왜 있는거야 진짜 어 계단 와 뭐 깨고 빈 줄 알았는데 짧게 있겠네 그래 좋아 아 개피 가 봐 삥 평균적인 개피 와 삥 뭐야 이거 폭탄 폭탄이잖아 야 옥방 폭탄 올라왔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고기야 커피나 좀 같이 놔 어우 졸리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뭐야 폭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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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기적도 폭탄이 빠졌어 오 오 야 그거 놔둬야지 인마 아 개그 잡아? 야 내가 개그고 그냥 숨어있을게 네 딱 가는거 형 믿고 그냥 와 형 폭이 퀴가 아이씨 폭이 너무 많아 폭망가 이새끼들 와 빙빙 와 폭 도대체 4개 떨어졌어요 형 왜 안 죽어 폭망가 이새끼들 아 아쉽다 킬 킬 킬 폭망인데 폭망이다 너는 지금 백수냐? 아니요 아니요 일하냐? 네 일하죠 백수가 돈이 어디있어서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다니니까요 얘 맨날 마라탕 먹잖아요 형님 마라 마라 그냥 중독이에요 중독 와 와 마상 흐흐흐 이게 좀 바쁠 때 엄청 가빠요 한 2주 막 게임도 못하고 실험만 할 때도 많고 그런? 온상적으로 몸을 다 내놓고 써 어 어? 옥절렸다 어? 옥절렸다 어 폭 잡았다 도망갈 데가 없지 폭에 날라갔어 어? 어? 어어? 마상 아기괜잠 같은데? 황영용이 30킬? 아 내 형밖에 안 살았네 아 근데 틀렸어! 와 이거 개 아깝다 이거